구독과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껌씨입니다 오늘은 생굴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굴 한번 비춰주세요 네 그럼 생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씨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연의 맛도 괜찮았고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숨이 질식할 것 같더라. 수면 쉬시더라. 먹을래 해도. 와... 잠시 질식할 것 같더라.